좋아. 아니면, 어떻게 해. 와우 런조다 우와 나 뭐 쳐는지 기억이 안 났네 치우니퍼했어 아니 레전드네요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팀이지 마시고 팔 안으로 고는 게 아니라 이거였어? 정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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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파트야 오 오 오 오 오! 깨라오! 깨라오! 내가 내 때까지가 내 오! 깨라오! 갠드릭 라마 아니야? 아, 알 것 같은데? 아, 정국, 정국, 정국! 마이크들아! 정국! 와, 씨! 아, 뭐야, 너무 잘하네? 야! 정국? 전화지 못한 진심? 어? 뭐야? 다들 왜 이렇게 잘 맞지? 나 한 개도 못 맞췄어! 야, 이게... 아, 야! 아, 야! 얘들아, 1분 남았어! 야, 이 씨, 야! 아, 아, 저거 뭐...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! 아, 진짜! 야! 야, 얘들이 나쁜 거 보고 배워, 그런 거! 어? 뭘 보고 배우겠냐? 정국아, 좀 부끄럽다! 야, 몇 점이냐? 야, 108점! 정국이 뜰 줄 안다며? 한번 가봐라, 정국아! 야, 내가 찾아볼게! 내가 찾아보고, 내가 해볼게! 내가 봤을 때 여기 꼬리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간 다음에... 내가 봤을 때 여기 꼬리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간 다음에... 아, 그러네! 아, 이래야 비늘이 잘 벗겨지네! 오, 정국이는 완전 초운데? 야, 이거, 야, 정국이었네! 야, 이거네! 이렇게 해야 돼! 그러니까, 껍질을 먼저 하면 안 되고... 근데 여기 이거 뼈가... 뭐야, 이틀에 보고 배운 거야, 쟤도? 방금 유튜브 보고 배웠어! 쟤가? 유튜브 보면 나와! 지금 이거 날개형 선 맞춰서 한 거잖아! 잠깐만, 날개? 지금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있잖아요! 그럼 날개형 뒤로 해? 아니지, 앞으로 해야지! 앞으로 해야 돼? 앞으로 살짝만 뜯는 것 같아, 진짜 살짝만! 됐나? 응, 해봐 봐! 아니, 이게 앞으로 계속 쏠... 처음에 잘 날다가 앞으로 쏠리는 거 보니까 이게 양옆은 잘 맞는 거 같으니까... 나 이렇게 오래 다니던 처음이야! 이 정도만 하면 됐겠지? 야, 무슨 용도야, 그게? 어우야, 어우야! 느낌 있다, 야! 어허허허! 느낌 있는데? 어떤 모습을 보이는 쪽은... 피지컬이 좋아야 됩니다! 종국 씨! 네! 이 운동은 풀밭에서 합니까? 아니면! 경기장에서 합니까? 둘 다죠! 1. 3. 8. 9. 10. 10. 10. 10. 11. 11. 10. 11. 아 아 뭐야 너지 너 아니잖아 하나 둘 셋 아 지민야 이제 마피아 아닙니다 마피아? 마피아요? 라이어 아닙니다 아 아 아 아 저는 라이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 네 빨리 나가세요 제가 라이어인지부터 검사를 해요 라이언까? 라이언까? 자 지 당신은 라이어입니까? 저는 라이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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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야 정국이 야 정국이 뭐하냐 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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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짱 빨라, 야 조정, 야 조정 빨라, 야 거기 아니야? 거미들 하늘 나는 거 알아요? 이동할 때. 높은 데 올라가서 거미들을 펼쳐서. 거미들을 또 먹어가면서 영양분 섭취를 하면서 다시 물을 꼽으시는 거구나. This one means live long and prosper. I invented it and Star Trek learned it from me. How is that possible? Because Star Trek takes place in the future. It's not a big time. It's a big time. You're so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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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 too. Soon Light Chase is clear. You're very soft, you've got difficult. Ange, inaccessible. Leonardудиwhere?!" 정답 대박이다 저거 오틸 맛이야 야 이거 맞춰보기 대단하다 비키야 또 빡깽 같더라 진 진 진 진 진 우산 정답 대박이다 이거 보여? 아니 저거 오틸 우산이야? 딱 봐도 우산 아니야? 진 진 진 톰 클렌징 제이케이 치약 정답 동체시록이 뭐 고양이야 뭐야 겁나 빠르네 햄버거 정답 진짜 천자 아니야? 이제 처음부터 이제 온이라고 막 정해진 건 아니었는데 이제 저희끼리 모여서 미팅을 하다가 이제 어쨌든 리부트 앨범이니까 뭐가 좋을까 하다가 어? 그러면 에노에서 바꿔서 오늘 하면 어떨까요? 이렇게 그냥 던졌는데 남준이 형이 막 브링 더 페인 온 하면서 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그런 저희 지금 가사의 내용으로 쭉쭉쭉 갔던 것 같습니다 아 뭐 approximation 토요러도 뭐 엑이 뭐 데이 뭐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